지진이나 폭우 같은 천재지변이 일어나면 주유소는 괜찮을까요? 잘 모르겠다고요? 이제 그 답을 같이 찾아볼까요? 주유소의 비밀은 눈에 보이는 곳이 아니라 땅 속 깊은 곳에 숨겨져 있습니다. 끝을 모르고 솟아나는 주유소 기름의 비결은 지하에 숨겨진 저장탱크 덕분이죠. 지하 약 0.6에서 1.2m 아래 묻혀있는 저장탱크는 최대 5만 리터의 기름을 보관할 수 있습니다. 차 한 대에 들어가는 기름이 40에서 60리터 정도라고 하면 저장탱크 하나로 1,000대 이상의 차에 주유가 가능한 셈입니다. 이렇게 많은 기름을 안전하게 보관하려면 저장탱크를 제대로 설치하고 꾸준한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2016년 당시 경북 경주에서 규모 5.8의 강진이 발생했지만 다행히 주유소에서 큰 사고는 없었습니다. 주유소 지하탱크는 어떻게 지진이 나도 안전할 수 있었을까요? 비밀은 바로 이중벽 구조 저장탱크. 진공 보온병처럼 두 겹으로 되어 있어서 외부 충격에도 강하고 기름이 새는 것도 방지합니다. 안쪽은 튼튼한 철로 만들어졌지만 철만 쓰면 녹이 생길 수도 있어서 바깥쪽은 유리섬유 강화 플라스틱이나 튼튼한 플라스틱으로 한 번 더 감싸 이중으로 보호하죠. 여기에 철제 내벽에서 기름이 새면 즉시 감지하는 누유 감지 센서. 기름이 탱크 용량의 90%에 도달하면 자동으로 차단하는 오버플로우 방지기, 지진으로 인해 압력이 높아질 경우 폭발을 예방하는 안전벨브, 방수 녹 방지 처리와 같은 안전 설비까지 적용됩니다. 또한 이중 보호막이 있는 탱크 바깥에는 튼튼한 콘크리트 박스를 둘러서 지하수나 지반 상태로부터 탱크를 안전하게 보호하죠. 이런 다층 방어 시스템 덕분에 다양한 위험 상황에도 끄떡없는 저장탱크는 일명 지하 철벽 방어 시스템이라 불립니다. 여기서 잠깐! 저장탱크는 지하에 있어서 보이지도 않는데 기름이 얼마나 남았는지 어떻게 할까요? 과거에는 유류 재고 측정자라는 도구를 사용했어요. 마치 체온계처럼 눈금이 표시되어 있고 이중 벨브가 달려있어 탱크 속에 나오면 기름이 자연스럽게 올라와 정확한 양을 측정할 수 있었죠. 게다가 오염 상태까지 알 수 있어 탱크의 이상 여부를 확인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첨단 기술의 대표주자인 사물인터넷 기반 스마트 센서 시스템이 이 모든 일을 대신하고 있죠. IoT는 인터넷으로 연결된 기기들이 데이터를 서로 주고받으며 소통하는 기술로 이를 통해 주유소의 저장탱크 내부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기름 재고량, 온도, 물 비중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시스템 덕분에 저장탱크 안에 기름이 일정량보다 줄어들면 자동으로 알람이 울려서 바로 기름 보충이 가능해졌고 기름이 새거나 비정상적인 기름 감소 패턴도 빠르게 감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름통을 직접 들고 차에 넣어야 했던 예전 방식에서 우리나라 최초의 현대식 주유소인 청기화 주유소가 등장하며 주유소는 점차 발전해 왔습니다. 최근의 주유소는 단순히 기름을 넣는 공간에 머물지 않습니다. 전기차 충전소는 물론 수소와 바이오 연료 등 친환경 에너지원까지 공급하며 미래형 주유소로 발전해 가고 있죠. SK이노베이션 ENS는 수소가 생산지에서 충전소까지 효율적으로 운송될 수 있도록 액화수소 관련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액화수소는 기체수소보다 부피가 800배 낮아가 한 번에 더 많이 저장하고 운반할 수 있고 기체수소 대비 낮은 압력의 탱크 트레일러로 운송할 수 있어서 안전성도 더 뛰어나죠. 주유기를 집어든 순간 당신의 발밑에서 벌어지는 일들 오늘은 눈에 보이지 않아 쉽게 지나칠 수 있는 주유소 지하의 세계를 들여다봤습니다. 이제 주유소를 들릴 때 여러분의 발밑에선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기술과 과학의 세계가 펼쳐진다는 걸 떠올려보면 어떨까요? 유레카!